그렇다면 4분기는 이때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괜찮을 것인가 유가랑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입니다 금일은 10월 13일 현저시간 2시 29분 대한항공 코드번호 003499입니다 대한항공이 최근에 위드 코로나 그리고 해운주들의 해운 운임료가 엄청나게 증가가 돼가지고 반사수회로 해상 물류 이런 항공 물류 쪽으로 물류가 좀 몰리다 보니 물류 비용들도 급등을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물류 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2분기도 그렇고 1분기도 그렇고 물류 쪽으로 해서 대한항공의 재미를 좀 봤었기 때문에 3분기에 호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당시에 이제 제가 1분기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에 대한항공을 계속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죠 지금 물류 쪽으로 이거는 계속 호조 호조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요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요인들이 지금 있는 상황들이에요 물론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상으로 해가지고 그 해상으로 해서 좀 이제 바다 말고 이제 전세계 여행 수요들이 좀 증가 될 거야 이제 여행 수요 전세계 띄우고 막 여행 다닐 수 있고 막 그런 기대감들은 해상 항공주들한테 계속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항공주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는 대한항공이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봐요 우리 중요한 게 고객들 뭐 여객 운인비에 대한 회복은 조금 아직까지 더 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항공이 이제 뭐 여객을 여객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화물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좀 크긴 큽니다 운인비가 급증을 하고 있었죠 급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분기부터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잘 날까 자 운인비용이 증가되고 환율도 환율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었고 유가도 우리 기름 이제 기름 중요하잖아요 유가가 올라 버리면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큰 비행기 안에 아이고 이 에 비행기 큰 비행기 안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게 한 200에서 300명 한정적이거든요 한정적인데 유가가 올라 버리면은 이 만시를 꽉 채워 가지고 비행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올라 버리면 영업이익이 줄어버리죠 이런 우려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물 운인비용이 높아지고 지금 여기 타 있는 게 다 이제 짐들이죠 화물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4분기 실적 유가가 오르고 환율도 올랐다 환율이 오른 게 뭐가 문제되냐 어차피 환차선 해지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부채가 좀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데 이게 상환을 하려면은 달러 채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공 화물 운임 고공행진에 3분기에도 방긋 웃는다 아시아나는 조금 실적을 냈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들인데 올해 3분기에도 흑자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운 물륜 안으로 항공 화물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제선 환회 길이 조금씩 열리는 만큼 이제 위드 코로나로 대형 항공사들의 실적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해운물륜 안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항공 화물에 눈이 돌리고 있으면서 화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운임지수도 85%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13% 정도 증가됐다 전연동기 대비해 가지고 64% 정도 증가했다 화물 운임비용들이 4분기에도 승승장구할 전망이다 물류로 봤을 때는 그렇죠 물류로 봤을 때는 기사가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약간 뭐랄까 이게 좀 착시 효과라고 할까요 약간 착시 효과로 인해서 어 좀 대안항공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길이 열리고 있지만 국제선 수요가 예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래서 못 올라가는 줄 알아요 이래서 못 올라가는 줄 알아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기사에서 중요한 이거 정말 중요한 기사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잘 정리를 해 놨거든요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대한항공 주가가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올라갔다 화물 덕분에 원동력으로 주가가 올랐다 물동량이 운송량이 벅찼고 화물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대한항공이 발 빠른 대응을 해 가지고 수익이 잘 났다 실적이 올랐다 2분기도 14% 정도 영업이익이 75% 늘어간 1936억원 증가됐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유가와 환율 상승은 부담이다 유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글로벌 전력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중국은 석탄이 없어 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멈추고 있는 상태고 화학 쪽으로도 지금 전력이 부족한데 석탄을 떼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화학 쪽인 제품들이 생산을 거의 못하고 있는 가동중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석탄 때문에 전력난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천연가스로 수입해 가지고 화력발전소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것마다 역부족이라서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이거 뭐 짐 내리는데 사람이 없고 유가에서 기름을 옮길 만한 사람이 없고 이 병목 형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올라가고 전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항공유가가 배럴당 75달러로 74%나 올랐다고 합니다 수요 회복에 따른 추가 상승이 코로나 구간에 따른 경기가 회복이 될수록 유가 소비가 이어지게 되고 여기에 따른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유가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대륙 간 대륙으로 대륙 간 대륙으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 기름이 많이 먹습니다 항공유는 진짜 기름이 많이 들어가죠 기름 유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때는 항공주들이 약세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기대감들이나 이런 우려감들이나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환율 가파른 상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탓입니까 우리 탓은 아니죠 달러당 지금 이전에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5월 6월달까지만 해도 6월달까지만 해도 환율이 1120원대였어요 1120원대 근데 1190원대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1200원으로 3분기 말 기준에서 1200원대로 2분기 대비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순손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 업환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요인이 일부 상승될 것으로 원화 환산 비용 증가 외화 부채 평가 손실 자 우리가 외국에서 달러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달러로 돈을 갚아야 됩니다 원화를 달러에서 바꿔야 되죠 근데 원화로 달러로 바꾸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와가지고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화를 내잖아요 달러로 바꾸는데 환손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근데 거기다 유가 상승까지 영업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는 증가 이익 증가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M&A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이냐 1년 가까이 이끌어왔던 합병 심사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경쟁 제한성이 있어서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의견을 냈는데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영국 등의 심사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는 것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연내 마무리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자회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통합계획에 따르면 인수 이후 2년간 단계적으로 전산, 정비, 지장, 조업 등 관련 산업을 통합하고 최종적으로 양사가 합병할 계획이다 그룹 내 3개의 LCC 저비용 항공사도 통합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전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그리고 LCC 기업들인데 손자회사에 자회사 이렇게 되면 지주사가 되는데 이게 지주주 지분 요건에 위배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일정 부분들을 여기 한진칼 여기 한진칼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병하거나 아니면 LCC를 한진칼이 가져가거나 근데 개편안을 보니까 얘네 다 합병하고 얘네도 합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사가 합병할 계획이고 3개의 LCC 저비용 항공사도 합병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합병을 시킨다라는 얘기고 LCC 2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대한항공은 네트워크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대신 경쟁률을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줄어든다라는 게 상당한 거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지금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의 훼손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4분기가 3분기 2분기만큼 3분기는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2분기 1분기 2분기만큼 3분기 실적이 나올 것인가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은 유효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4분기는 이때 대비해가지고 성장성이 실적이 괜찮을 것인가 유가랑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2종을 시장도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런 2종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지금 이렇기 때문에 2종을 받고 있는구나까지는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창에 AP 투자한 구서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무료 추천 종목들 클릭하시면 매일매일 김윤재 사장님께서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10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돌아와 볼게요 9시가 되기 전에는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장원테크 현재가 4980원, 1차 무표가 5130원 현재가 4750원, 9시 1분 바른손, 그리고 9시 2분에 바른손 ENA 이렇게 3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바른손 ENA 1차 무표가 달성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장중에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고 바른손 바른손 ENA 수익 낮고 장원테크 지금 보유하고 있다 대이성 단타임으로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장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추천드린 종목들 수익률들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올려 드리고요 10월 한 달 동안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이런 식으로 표로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장 대비 고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도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테마 순위, 테마 분석까지 실시간 차트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가지고 PC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고 VIP 회원분들 매매 결산도 투명하게 종목들 수익률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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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